네, 네. 저 앞에서 우회전할 거예요. 우회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여기 가끔 불법 유턴하는 차들이 있대요. 어, 저 택시 봐라? 택시가? 이거 유턴구역 아닌데? 어, 이런 이런 유턴구역 아닌데 주광선 넘어왔네. 에이... 네, 난 그냥 가요. 그냥 가는데... 저 앞에 가서 신호 대기하실 겁니다. 신호 대기하시면서... 어? 제 목소리네요. 그런데 이분이 웃으세요. 좀 이따 보세요. 왜 웃으셨을까요? 왜 웃으셨을까요? 보시죠. 그 이유는 후방 영상 보시면 됩니다. 저 택시 불법 유턴하고 있죠? 네, 불법 유턴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그 앞을 가로막네요? 어... 저 차에 뭐라고... 네, 저 차 가로막아요. 뭔가요? 뭐죠? 아, 누가 내리네요. 아, 경찰관이 내리네요.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유턴했는데 저쪽에서 순찰차 보고 있었어요. 그래서 불법 유턴하지 마세요. 저쪽에 순찰차 오는 거 아마 못 본 모양이에요. 하하하하 웃으시네요. 그리고 단속 다운을 보고 갈 길 가셨답니다.